와 월드컵이다 아 조회수 안 나오겠네 안녕하세요 광기남입니다 월드컵 기간이죠 이번 월드컵의 특징은 경기 시간인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술 먹기 너무 좋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예선전 시간대가 너무 좋아 덕분에 당분간 영상 조회수는 포기할 것 같아요 원래 안 나왔지만 여튼 월드컵을 집에서 보든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보든 술만 먹나요? 안주도 엄청 드시죠? 드세요 이럴 때 기분도 좀 내고 먹고 마시고 그래야지 언제 놀아요? 살 찐다고요? 얼굴 붓는다고요? 밤늦게 먹으면 체한다고요? 그래서 안 드실라고? 아 뭐 살 좀 찌면 어때? 얼굴 좀 부르면 어때요? 체하면 며칠 고생하면 되죠? 놀 땐 놀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영양제들을 월드컵 기간 내내 챙겨 드시면 아 밤마다 먹었는데 살이 안 쪄? 어? 아니 왜 얼굴이 안 부었지? 숙취가 좀 덜한데? 체할 법도 한데 괜찮은데? 이럴 것입니다 건기남이잖아요 자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월드컵 하면 치맥이죠 잘 튀겨진 치킨과 시원한 맥주 어 뭐 나는 삼겹살에 소주가 좋아 아 족발에 소주가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튼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름진 고기입니다 여기에 좋은 건 바로 키토산 몇 번 말씀드렸죠? 기름진 음식을 드시기 전에 혹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서 키토산을 2000mg 정도 드시면요 이 키토산이 드신 음식이 기름을 흡착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만큼 살이 안 찌겠죠? 키토산은요 대부분 태국이나 베트남 중국 등에서 키토산 원료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원산지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2000mg이라는 이 함량이 더 중요하고요 나는 비싸도 상관없이 좀 더 좋은 키토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리포산 울트라 키토산 있거든요 직구 제품도 있고 국내 제품도 있는데 이게 아이슬란드에서 만들어진 키토산 원료이고요 전 세계에서 키토산 하면 1등 회사에서 만든 매우 고품질의 비싼 키토산 원료가 되겠습니다 치맥엔 키토산 삼겹살과 족발에도 키토산 한우, 투뿔에도 기름진 중국음식에도 키토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저는요 그냥 집에서 과자나 팝콘 먹으면서 축구 볼 건데요 이러신 분들은 탄수화물 컷 하셔야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을 드시기 전에 가르시니아 제품이나 흰 강낭콩 추출물 제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흰 강낭콩 추출물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좀 아껴뒀던 성분이에요 탄수화물 컷에 좋다고는 하는데 좀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영양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드시고 나서 어떠신지 제가 피드백을 요청한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저만의 데이터를 쌌는데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는 추천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처음 말씀드렸고요 가르시니아 제품은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 흰 강낭콩 제품은 국내 제품은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서 직구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 컷에 있어서는 거의 최강의 조합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섭취량이 좀 많은데 사실 살 안 찌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는 치맥, 삼겹살, 소주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과자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트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축구 보면서 이런 것들을 드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겠죠? 이때 좋은 게 바로 바나나입니다 축구 보면서 맛있게 야식 드시고 바나나 한 개 드셔보세요 다음날 붓기가 확실히 덜하거든요 저도 밖에서 술 한잔하거나 아니면 유난히 짠 거 많이 먹은 날에는 바나나 꼭 먹습니다 뭐 붓기에는 옥수수염차가 좋지 않느냐 호박즙이 좋대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건요 오랜 기간 꾸준히 먹었을 때도 될까 말까 한 이야기고요 저녁 시간에 너무 많은 나트륨을 먹었다? 어? 나 내일 얼굴 부으면 안 되는데? 이러실 때는 바나나가 제일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붓기를 빼는 효과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칼륨 영양제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위장에 구멍 뚫린다고 했죠? 자연식품에 존재하는 칼륨이 아닌 영양제로 만들어지는 칼륨은요 미국 FDA에서 1회 섭취량을 99mg으로 제한한 것을 권고하는 매우 위험한 성분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붓기 제거한다면서 그 위험한 칼륨을 1000mg 이상 제공하는 정신나간 국내 제품들 엄청 많죠? SNS나 유튜브에서 칼륨 먹어라 추천하는 생각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그런 위험한 제품들을 방치하는 시약처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요 여튼 칼륨 영양제는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짠 음식 먹어서 붓는 게 걱정이 돼서 칼륨을 좀 먹어야겠다 식사 후에 야식 후에 바나나 한 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체했을 때랑 술을 많이 드셨을 때 먹으면 좋은 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축구 보시면서 뭐 드시다가 살짝 체기가 올라온다 이럴 때는 해외 직구 소화효소 제품을 드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효소 제품은 국내 제품은 대부분 쓰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효소는 다이어트나 붓기 작업 목적으로 드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식이나 소화 불량으로 체기가 느껴지거나 체하셨을 때는 해외 직구 소화효소 제품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양제 조합 중에 숙취해소의 가장 좋은 조합은요 고함량 비타민C와 고함량 밀크시슬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아 나 오늘 술 좀 먹었네 하실 때 비타민C 2000mg이랑 밀크시슬 실리마린삼량 기준으로 500mg 이상 드시고 주무시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실 월드컵 하면 진짜 이게 2002년 월드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당시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아마 2002년 월드컵을 가장 재밌게 즐긴 세대가 제가 제 세대가 아닐까 하는데 한국팀 이기면 강남역에서 모르는 사람 차 위에 올라와서 뛰고 그랬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강남역에서 차 여러 대 부서졌는데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아 이번 시간 월드컵 기간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평소에 드셔도 굉장히 좋은 조합들이고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오، 잃슨코레아 요즘도 이 노래 부르나